자아.. 정리하면 해볼게요 이거 설치하는거는 제가 두 영상으로 드릴게요 두 영상으로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집중을 잘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하려면은 한시간 걸릴게요 이거를 여기서는 안할게요 여기서는 뭐 집에서 하세요 자아.. 그 다음에 저는 여기 깃을 할거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실때는 여기 깃을 할거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실때는 깃을 할거에요 어떻게 깃이 열렬하는거지 보겠습니다 기술을 할 줄 알다고 하는 확실이 메리트가 있어요 이력서같은건 내다가 리폴슬리 주소같은건 내는거죠 자아.. 이번 프로젝트는 백엔드라고 비기라고 네 요 주소는 여기에요 이 리포스터를 만난거고 어.. 두 영상으로 그 다음에 저는 리듬이 요렇게 하는거에요 요거는 한 번이 좀 좀 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요거 안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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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크리에이티 그 다음에 자아.. 그럼 이게 저의 주소에요 요거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자 이게 다 세틀립을 일단 가정하에 가정하에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넣어서 뉴 넣어서 스프링 스타트 프로젝트 하시고 여기다가 BE라고 할거고 그 다음에 저는 컴점 에스계스점 스.. 뭐하지? 컴점 에스계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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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피 되려면 이거는 뭘로 했는지 좀 까보게 아.. 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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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셋걸로 할게요 제에스계스점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랑 아티팩트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친게 얘네들을 좋아할거에요 요거는 설명을 그냥 비기하시고 그냥 얘네들을 주시면 돼요 요거는 설명이 자 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올 필요 없어요 넥스트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스프링프트웹 요거랑 그 다음에 롬봉 요거 요거 하시하시하시 요거 하시하시 요거 하시하시 요거 하시하시 뭐할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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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하시하시하시 각각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시하시 이렇게 각각을 얘기하게 요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컨트롤러 웹웹척을 부담받고 처리하려면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편안 개발하는 얘는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스인데 우리가 게타 세터 같은 거를 자동으로 만들고 얘 없을게요 힘들진 않지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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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이애스파이 you 이거는 마이애스파이 통신할땐 사용하는 여기 내의 역성은 마이애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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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construct 이게 입구업구 같다는 upgrad 그 업구가 되게 차이 tops 이렇게 하나 둘 셋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사 사 사 사 이렇게 해서 넥스트 피니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저는 XAMP 윈도우도 XAMP 요것도 이제 XAMP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애스에 요거를 쓸거에요. 자 자 자 그리고 추가적인 설정 여기 홈픽 들어가서 I and I 여기 홈픽 I and I 여기 홈픽 I and I 기본적인 거는 여러가지가 돼있었는데 패키시장 그리고 여기 맥스 어로어로우드 패키시 1메가인데 그거를 100메가로 요건 뭐냐면 나중에 파일을 DB에다가 파일이 DB에다가 파일이 DB에다가 그때 요게 안되면 담을 수가 없어요. 네 파일이 DB에다가 담은 거는 어 편한데 실무에서는 잘 써요. 이거를 잘 쓰려면 뭐 캐시나 이런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편해서 일단 이걸 한번 잘 활용해서 하면은 되게 편한데 보이고있게요. 자 저장하고 만약에 설정창 컸으면 무적점 설정창 컸으면 컨트롤에서 당연히 누르셨죠. 컨트롤에서 누르고 꺼야돼요. 그저장 이러면 바꿨으면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는 여기 요거 로컬 XMV 요거 있을거에요. 여기 SBS 3414 SBS 3414 여기 연기학 누르시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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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성해코 새로 하고 학교 유튜브 주변 로컬 아, 새로 만드자마자. 파일의 뉴에서 새로 만드자. 스프링 스타트업 해서 여기는 아마 B2 1로 되어 B2가 이니까 여기는 정도다 하나 둘 다시 한번 자, 여기는 아마 B2가 있습니다. B1이 될텐데 여기는 COM.S.S.J.S. 통일하세 이거, B,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자, 잠깐만. 저 이거를 기존에 그걸 지울게요. 자, 어떻게 지우냐면은 이거를 끝난 상태에서 우클릭 누르고서 딜리트, 찍찍 딜리트 누르고서 꼭 이거 체크해야 돼. 체크하고서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저 뉴 한 다음에 스프링 할 때 이 패키징을 잘하는 게 와로 이래야 톰킷 에서 아니면 톰킷이 내장해서 스탠더로 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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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기존 B를 지웠으니까 B를 쓸 수 있겠죠? B를 쓸 수 있겠지? B를 쓸 수 있겠지? 나의 그룹은 똑같이 쓸 수 있겠지? COM.S.J.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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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JS, SBS, JS, B, 여기 그대로, B, 그 다음에 여기 와로, 잡아, 네이브로, 그 다음에 넥스트한 다음에 타임리프 빼고 다 넣으세요. 다음에 넥스트, 피니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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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넥스트, 피니쉬, 피니쉬. 넥스트, 피니쉬, 피니쉬, 피니쉬.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연결해요. 기기 연결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클릭. 클릭 누르고, 클릭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리에서 안 하셔도 안 하죠. 지금, 지금, 오늘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마, 이제, 여기 나오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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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기들이 있죠. 이게 없으니, 여기서 기가 너무 좋아요. 알찍을 영상도 한다고 하면은, 요창에 대해드려야 돼요. 여기다가, 최초에 한 번, 등록을 해서 사용됐던 걸, 기일, 홈티, 백, 백, 백이, 글로벌, 유저데이니. 이게 뭔데요. 유저데이니가 안 될 것 같다. 저는 할게요. 이거는 기터부 가입을 아이디 아이디 기터부 이메일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은 기터부 가입을 사용하는 건 이메일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닐걸걸 자 저는 이거는 최초에 컴퓨터를 코멘트하지 않으면 딱 한 번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로컬 제작별로 로컬 제작별로 많이 받는 거는 이거 이거 깃 이니 이니 네 하면은 여기 무슨 폴더가 있냐면 폴더 보이시죠? 이게 저장됩니다. 여기다가 깃 애드. 깃커피트 하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집에 가서 하고 싶다 하면 이걸 인터넷에서 올려야 되잖아요? 깃푸시 먼저 여기다가 당황할게요 일단 깃 스테이터스를 쳐보면 현재 이런 파일이 해볼게요 깃 애드 점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컨트롤을 C가 하면 지금 점프 C 깃 커밋 M 그 다음에 최초 커밋 자 그러면은 현재 여기 여기에는 다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올리브게원은 깃 푸시 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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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인서트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최초 상태를 할게요. 한참에 DB로서 만들어볼게요. DB를 만들건데, 저는 여기,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자, 프리프트 데이터베이스. DB랑, 그 다음에 드롭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DB. 그 다음에는요. 자, 뭐 해야 될까요? 코리아인 때, 테이블, 어떤 멤버들을 만들까요? 멤버들을 만들어보세요. 멤버.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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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는 이게 약간 뉴돌이 없이 그냥 40파이트가 사용되어서 근데 바차는 어느정도 공간조래하고요. 대신에 검색 속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픽소드로 사람을 찾는 게 없잖아. 요거는 아무 아이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배고 있을 것 같다. 맨날. 다음 뭐 할까요? 한 네임 정도 걸려야죠. 아 용자 이제 아 요새 써서 쌓는 형제 이전이네. 받아요? 그 다음에 빅네임.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척척인데 원래 다쳐야 되는데 맞아요. 칼만병이랑 뭐 안 치면 기본적으로 대문자 봐야 되는데 그런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 닉네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하러. 뭐 필요하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자 테스트 해당 좀 만들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ludzi 계속 감사합니다. 유저 1 유저 1 유저 1 유저 2 유저 2 얘가 2번이 자 이렇게 유저 2 유저 2 유저 유저 2 키리키리키리키나 키리키나 오, 이겼다 거기다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노를 복사해서 여기 DB에다가 여기다가 뉴해서 우클릭해서 안 떨어져요, 이따가 클론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우클릭해서 뉴한 다음에 파일 누르고서 해서 여기다가 이거는 비술수지 코드 칼을 쳐요 저장, 꼭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에 또 회원도 만들게요 회원이 아니라 개시물 만들게요 보세요, 여러분 개시물 이제 만듭니다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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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에서 승차를 한 번 멤버 아이구 그 다음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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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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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텍스로 롱텍스는 여러분 4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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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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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텍스로만 Geoff 1개까지 롱텍스 자 롱텍스 Có caves 게시물 행사 캥 인시 게시물 원원보다 우리가 다 제목에 내용에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를 관리 잡았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했으면 여기 들어가서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볼 수 있죠 이게 버전벌리 버전벌리 자 됐고요 자 이제 바로 거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게시물 중에 있잖아요 게시물 3개만 할 거예요 이 3개가 그냥 일단 나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3 3 3 3 3 3 2 3 그 다음에 한 번 한 번 DB에서 가져와서 보여주고 저희 저희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저는 저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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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기도 이거 정신 선생님 이건 뭐냐면 타일 업무드를 제아하지 않거든요. 타일 업무드를 갱매하고 이런 뜻이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T가 아니라고 데이저베이저죠? B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야 돼. 커맥 이것도 중요합니다. SBS의 점 점 이렇게 수치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여러분 집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XA 비치는 유투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사이트 내용은 뭐라고 하죠? 자 여기가 뭐냐면 공통설정이고 지금 액티브 로컬 나와있죠. 그게 뭐냐면 로컬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이 두 가지. 로컬과 프로덕션. 이거는 운영용 환경. 이거는 개발 관련된 결정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적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무시가 되고 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또 요 환경설정에 얘가 딱 그니까 평소에는 뭐예요? 얘랑 얘랑 얘만 정정한다. 얘랑 얘만 정정한다. 여기는 아마 루니트용 설정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건 지금은 알수 있는구나. 이거는 B 됐어요? 그 다음에 폼점 엑셀을 열어서 추가적으로 적게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제2의 필름이 필요하고 어 요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홈점 엑셀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컨트롤 부위를 누르는 순간 추가됩니다 손으로 부위한 다음에 저장하는 순간 맹렬하게 되었습니다 요 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제2의 필름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2의 필름이 없어요 그 말이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뭔가 사용자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자면 앱이거든요 앱이거든요 앱이 뭐 JSP 쓸 수는 없는데 이거는 여러분 내부 택할 수 없죠 JSP를 할 수 없죠 자 뺄까? 관리자를 많이 뺄 수 있습니다 관리자 관리자로 남겨 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버 뭐 로버는 뭐냐면은 이건 조금 그런건데 이게 우리가 보통 콘솔 많이 외우면은 콘솔은 컨트롤 쉽지 투 큐 알트 쉽지 투 큐 C 하면은 컨트롤 나오는데 그 실행되는 커리가 장점으로 되게 뜨게 되어져요 이거는 되게 회복합니다 어떤 커리가 실행되면은 어떤 커리가 실행되면은 이게 다 떠요 그래서 뭔가 커리가 터졌다 그럼 거기에 SK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 내가 바로 알 수 있어 그거를 되게 예쁘게 보여주는 거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잠시만 어때요? 요거 주개를 쓰려면은 어떤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 꼭 필요해요 이것만 맞추면은 어디 가냐면 요거 요거 설정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걸 쓰려면은 요걸 쓰려면은 네 근데 다시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드라이버 플래스 네임이 무이크되어 있죠 요렇게 쓰려면은 여러분이 이걸 필요해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드라이버를 그렇게 하면은 얘가 출력을 하고 싶다 출력을 하려면 뭐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스큐에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도 필요해요 두 개도 필요해요 그냥 그냥 이거는 외운다 생각하고 똑같이 똑같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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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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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안 돼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 붙여넣 도로 이 앨범을... 오린드네요? 당연히 억슨이 끌리고 있죠? 제가 만들어볼게. 클릭을 눌러서, 이거 눌러서 홈 컨트롤러 여기다가 홈 컨트롤러 홈 컨트롤러... 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러 스페이스 하면 자정으로 엔터 치면은 자정으로 이끄셔도 돼요. 여기다가 리... 퀘스트... 래핑... 뭐라고 할까요? 퀘스트... 유저의... 자, 여기다가 리스폰스트...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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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B... 적고요, 해볼게요. 하이 잘 나오네요. 하이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SS. JSS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홈의 핵 폴더 플레이드 레벨에 우클릭해서 뉴해서 이렇게 레벨에 JSP에 홈에 됐죠? 오케이 우클릭 눌러서 사이벌에서 아다단고 JSP 하시고 엑스 한 다음에 메인 점점 JSP 누르고 그 다음에 이다가 메인 한 다음에 H1 탭 하 이게 안 됐네 자 이거 하려면은 JSP를 켤려면은 여러분 요걸 빼셔야 돼요 요걸 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빼면은 요걸 빼면은 이 경로에 있는 JSP가 닿아줄거야 이거는 논리가 없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리포스 바디 빼면은 JSP 돼 아 됐네요 자 JSP까지 됐고 그 다음에 게시물 리스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게시물 리스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게시물 리스트 한번 만들어볼게요 전 컨트롤러 하나씩 없어서 아티클 컨트롤러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봐 아티클 컨트롤러를 아티클에 관련된 지형을 처리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의 아티클을 리스트 갈게요. 그러면 여기는 쇼. 리스트 갈게요. 그 다음에 겟 리스트 갈게요. 띠 그래서. Robότε For. 아 자, 됐어, 됐어. 그러면은 시작되겠지, 됐어,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건 있어 아티켓 클래스 없었잖아, 클래스 만들게요. 뭘로 만드냐면은 DTO로 만드. DTO. . B.TO. 다음에 여기에 뭐 들어가야죠? Private, ID. Private, Stream. 그리고 되면 이의 능 posible 디스 ipcu는 똑같이 설정되어 업데이트 income sabembo имо 타이틀 다ть 다 프라이드이 типа 원래 뭐 써줘요 reply 로드 형 때 брос girls 칫 윈도우 DTO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업데이트는 또 머저버. 멤버 아이디. 그 다음에 타이틀는 그 다음 머저버. 자 프라이베이트니까 원래 뭐 써줘줘. 겟터셋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써줘야 돼요. 논복에 의해서 겟터셋서가 생성된 증거를 모르겠어요. 윈도우에 숙뷰에 다운 라인 보면은 만들줄 수 있는 게다가 이렇게 써도록 한 번 보이시죠. 요거 됐고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서비스는 그 우리 JS에서던 서비스야.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 비 스트레스는 이건 필드를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서비스 그 다음에는 오토와이어 그리고 컨트롤 1를 눌러서 서비스 서비스는 서비스 길을 넣어야 돼요. 서비스 길 그 다음에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서비스를 쓰려면은 서비스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 할 때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겠다 할 때는 오토와이어 여기 외우시면 돼요. 컨트롤 눌러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데이터가 없죠. 무고한 정체를 한 다음에 다우한테 그대로 코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우가 없었죠.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을 눌러서 컨트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져올 때는 무조건 오토와이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기다 비유를 할 필요가 없지 여기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아티클은 다우겠죠? 다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컨트롤을 눌러서 인턴 페이스를 눌러서 여기를 다우 만들어야 돼요. 다우는 뭐라고 해요? 네퍼라고 해요. 이것도 구치기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티클을 네퍼를 해주면은 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단졸조조조 자 그러면은 쿼리를 정해야겠죠? 이게 실제로 어떤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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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무슨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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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렉스 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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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쿼리 정해지 조영상 라마 이거 이거 하려면은 이것도 규칙이야 아티클 다우 만들어서면은 컨트롤 컨트롤 구인 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파일을 뷰에서 추가를 하는데 똑같이 아티클 DAE의 요점 수레인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복사를 할게요 어디 갔냐 뒤포지털 있어봐 지금 나오는 경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역시 자 요거 요거 여기다가 잘 됐으면 이게 나와야 돼 여기다 컨트롤 중단지 해서 얘를 둘러쓰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이게 떠야돼 클릭하면 그 이동이 경결이 잘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디를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메소드 정메소드가 하나다 여기도 엘리먼트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이동이죠 요거를 아이디를 이게 내부적으로 섭섭 섭섭 터리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계시니까 그러면은 셀렉트로 다 써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라이 타입을 올라오면 아티클 이것도 원래 여러분이 다 쓴다는 거다 이거 다 써야돼 DTO 이거 다 써야돼 다 써야돼 다 써야돼 이것만 써야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요걸 적어놨자 요걸 적어놨자 요걸 적어놨자 요거에 자동 닫었기 때문에 자 터리 드릴게요 어떤 터리가 시행되죠 셀렉트 프롬 뭐예요 아티클 오더바이 아이디 ESC 이게 뭐죠 역승 정렬이죠 그 다음에 다 이거를 끝난 다음에 추가가 많이 있어요 혹시 몰라 몰라 컷닥키스 컷닥키스 내가 잘못한게 있어서 다 실행할거야 자 한번 실행 어디서 보셔야 되나? 여기서, 이거 보셔죠. 아티클에 겟있어요. 안되는 이유는 이거에요. 이거 랑스에요. 리스포스 많이 붙여야죠. 자, 보이시나요? 앱에서 그룹할때는 요렇게 정리가 돼요. 정말 깔끔하게도 객체를 얘가 나름대로 해보시고 얘가 정리를 해보시고, 이 나름대로 해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차 목표고 이거 제가 커밋 할테니까 제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여러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컴밋을 할거에요. 컴밋을 할거에요. 컴밋. 뭐라고? 게시물 게시물데이 가져오는 API 추가 게시물데이 제공 게시물데이 제공 게시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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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데이